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사진을 보내거나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대화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를 길게 눌러요 그러면 복사, 삭제, 답장 등이 나타나는데 삭제를 누르시는 거예요 삭제, 하단 삭제하기 나에게서만 삭제하기가 떠요 어 근데 나는 보낸 거 삭제하고 싶잖아요 제가 일단 취소 눌러볼게요 제가 실수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실수를 어 잘못 보냈네? 길게 눌러요 삭제 눌러요 그러면 모든 대화 상대에게 삭제 나에게만 삭제 옵션 두 개가 뜹니다 나에게만 삭제하는 거는 내 대화 창이 지저분해서 내가 지우는 거고요 모든 대화 상대 상대방도 이걸 읽길 원하지 않아라고 할 때예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조건이 있겠죠 상대방이 읽기 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5분 이내여야 합니다 시간이 5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5분 이내에 삭제를 하면 상대방 읽기 전에 상대방 읽기 전에 일이 없어지기 전에 삭제를 하면 삭제된 메시지인다는 보이지만 이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메시지를 특히 OK 이전에 대화가 막 빠르게 돌아갈 때요 이전에 있는 대화에서 저는 이 대화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 특정 대화에 답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답을 보내고 싶은 그 대화를 길게 눌러서 답장을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 OK라는 것에 알았어 보내면 이런 느낌으로 특정한 대화에 답글이 달리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화를 하더라도 특정 대화에 여러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길게 눌렀을 때 나오는 복사 단순 텍스트 복사하는 거예요 전달, 제3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과 공유는 조금 달라요 공유의 경우는 내 휴대폰에 있는 어플들 중에서 내 어플을 이용해서 다른 어플에 혹은 문자로 혹은 메모장으로 메일로 그것을 보내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전달은 카카오톡 내에서 보내는 거고요 공유는 카카오톡 외까지 이거를 확장시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에게 대화창에게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나 게시글 등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여러 명이 있는 여러 명이 있는 대화창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글자 3개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나 캘린더나 게시판, 공지사항 등으로 기록이 됩니다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을 이용해 보시면 조금 더 필요한 메시지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러한 석삼자 버튼 제가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르는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 사진과 동영상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사진을 더 이상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휴대폰의 용량을 굉장히 적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계속 다운로드 받고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땐 늦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느려질 때는 사진들을 지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지우는 것도 좋지만 사진을 여기 기능에 보시면 채팅방 서랍 쪽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곳에 오셔서 사진 파일 같은 경우를 삭제 하시면 이 대화를 저희가 한번 그냥 보낼 때 사진을 보낼 자체는 용량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 사진을 저처럼 저처럼 어 보냈네 무슨 사진이지 한번 크게 볼 때 이때부터 사진이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게 되면 또 갤러리도 용량을 차지하게 되겠죠 두 배가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사진을 지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서랍을 통해서 설정 버튼 눌러서 사진 파일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서랍에는 또 하나의 나가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대화창은 1대1 대화창인데 제가 단체 대화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체 대화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설정 버튼에서 나가기 버튼 보시면 채팅방 나가기와 초대 거부 및 나가기가 있어요 이 초대 거부 및 나가기의 경우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게 자꾸 끌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완전히 앞으로 난 이 대화창에 초대를 거부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깔끔하게 대화를 나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채팅방 서랍까지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대화하는 방법과 서랍 기능만 잘 알아도 카카오톡을 훨씬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카카오톡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이 카카오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